사람이 걸릴 수 있는 암의 약 30%에는 라스 돌연변이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발견된다고 합니다. 대표적인 바람 단백질인데요. 국내 연구진이 이 단백질의 기능을 억제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아주대 김용성 교수팀은 세포 내부의 라스 돌연변이 단백질과 직접 결합해 암세포의 성장을 막는 항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라스 돌연변이 단백질은 인간 종양의 약 30%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종양 유발 인자지만 이 단백질을 직접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가 개발된 적은 없습니다. 연구팀은 라스 돌연변이 단백질을 직접 공략하는 신약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서 연구 의의를 설명했습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실렸습니다.